파울 타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손을 머리 위로 잠시 놓지 않습니다. 마지막, 몸을 튕기는 손에서 파울 타구를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3가지의 동작을 양쪽에 놀러 가는 분들과 함께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울 타구가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건 뭡니까, 이건? 이건 뭡니까? 자,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건 여러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벌물 날라오면 일단은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자, 앞에서 이렇게 가려다가, 어! 세게 나요! 어이, 시럽에 그냥 세게 내게 나요. 여성들이 많은 경우들이 많이 생각한가? 파울 타구들, 절대는 잠시 트위를 안 되고,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있어서 팔 수가 없다! 이런 데는 약간 배운 것처럼, 이렇게 시험이 되겠습니다. 파울 타구가 날아오면, 정의대 스캔들이랑 제가 훌륭히 돌아오는 거에요. 뭐 어떻게 된다? 덕분에 날라온다! 이렇게 시험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점수!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